내일은 경찰의 날입니다. 범죄 피의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본연의 경찰 업무 외에도,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경찰도 있습니다.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인데요. 김민지 기자가 만났습니다. 1년 전 지인으로부터 살인미수 피해를 당한 A씨. 끔찍했던 그날 이후 A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극심한 고통 속에서 A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었습니다. 12년째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박정란 경위는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. 재범과 보복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,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 사건 현장을 정리하는 게 박경희의 주된 업무입니다. 필요할 경우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나 심리치료도 연계합니다. 상담 심리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의 이야기를 주로 들어드리는 역할을 했어요.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라는 생각을... 2015년부터 본격 도입된 피해자 전담 경찰관.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이들이지만 경남 전체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. 경찰서 한 곳당 0.7명인 셈입니다. 경찰관 한 명이 한 해에 2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니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할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. 예기치 못한 범죄 피해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담 경찰관들은 오늘도 피해자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